선 없는 남편들의 여행 기대가 됩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잘 어울린다, 근데. 벌써 웃겨. 너무 다르다, 너무 달라. 결혼 2회차는 뭐야. 50대의 결혼 2회차는 뭐야. 지금 당장이라도 바다가 이제 나를 부르는 것 같고. 공통을 쳤어. 짜증 났어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여기가 어딘데. 왜 이렇게 달달하게 해. 뭐야. 이런 걱정이 나올 거면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. 불안한데 형님. 아니 뭐 또 빠바를 했어? 헬멧 작을 것 같은데. 작아. 내가 빠질게. 민영이야. 사랑한다. 집에 가고 싶었네. 제가 막내니까요. 정보를 한번 수집을 해볼게요. 제가 아침에 모닝콜을 해드릴게요. 정보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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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뒤에 치면 상당히 부담될 수가 있어요. 프로니까, 프로니까. 우와. 왜, 왜. 뭐야, 뭐야. 이만한 사람인데. 재미있겠다. 이게 무슨 일이야. 캐릭터가 너무 달라. 자아. 그 형님이 제일 먼저 나왔구나. 왜 늘 이렇게 되더라고. 제일 먼저 일어나잖아. 아이고. 현장인가. 들어왔어? 얼마나 어색한지 봐주세요. 나처럼 친해지는 것 같아. 신발 가는 복장이 조금. 나이가 있잖아요. 그때 우리 회의할 때 못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안 나타나면 그냥 우리끼리 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. 회의도 했어요? 이 줌 미팅은 뭐야? 하이. 이렇게 모인 거 처음으로 화상으로 만났구나. 만나기도 어색했어, 화상으로. 무슨 갑자기 왜 이렇게 화상으로 일을 해 주니까. 내가 오늘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하려고. 어차피 이제 우리 추석 지난 다음에. 호프 한 잔 하기로 했잖아, 맥주 한 잔 하기로 했잖아. 그거를 필리핀에 가서 한 번 하자. 필리핀에 가서 한 번 하자.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? 필리핀에 가서 한 번 하자. 헬리핀이요? 일단은 기가 막히긴 막히네요. 일단은 기가 막히네. 호프를 하는 거예요? 남자 셋 있어, 어때? 아니 적긴 좋은데. 일단 와이프는 멤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볼 거거든요. 그치. 허락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. 허락을 못 맡을 것 같으면 내가야 맡아줄까? 내가야 맡아줄까? 내가야 맡아줄까? 적극적이셔. 내 말이. 어떻게 나서서. 그럼 더 안 될걸요? 그럼 더 안 될걸요? 저도 이제 뭐 골프 시합 나간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어차피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서. 아니 그게 거짓말은 아닌데. 우리끼리 가서 그냥 소소하게 시합하면 되잖아요 골프. 그렇죠 그렇죠. 거짓말은 아니잖아. 골프 시합을 만든다. 작년 몇 개 찍어서 보내면 되니까. 저게 나도 하나 꼈으면 좋았을 텐데. 뭐 그래도 제가. 제가 막내니까요. 그 필리핀의 정보를 한번 수집을 해볼게요. 그리고 또 몇 번 가봐가지고. 형님들이랑 뭘 하면 재밌을지. 제가 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가 날짜가. 다음주보다. 다음주 공항에서 꼭 만나길 바래. 공항에서 꼭 만나길 바래. 다음주요? 너무 급하게. 리얼입니다. 노력해보겠습니다. 통본데 통보. 적극적이다. 우리랑 좀 레벨이 다른 게. 아직까지 좀 이렇게. 혼자 여행 가는 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여기는. 형님 잡혀 살지는 않으시죠? 아니 나는. 완전히 잡고 살지. 완전히 잡고 살지. 진짜? 아 저랑 똑같네. 난 이것도 내가 안 싸. 진짜로요? 쭉턴줘러면. 쭉턴줘러면 다 싸주고. 진짜요? 어머 짐도 싸죠? 어머. 진짜요? 지금 내가 안 싸요. 부럽다. 지금 안 싸신 거예요? 와이프가 싸죠? 저도 제가 안 쐈어요. 이걸 왜 싸? 자기가. 그냥 딱 말만 해요. 내벌. 수영복. 골프복 챙겨라. 뭐 빠졌으면 좀. 왜 빠졌냐 이렇게 얘기하고. 그렇죠. 보지도 않았는데 이따 열어보면. 뭐 알겠죠. 윤석민 씨도 본인이 안 싸대. 진짜 다 싸대. 진짜 다 싸대요. 너무 이상하다. 또 와이프들 이렇게. 부부 생활이 약간 비슷하더라고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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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왜? 미자 씨가 한 거 아니야? 와이프가 같이 오셨나 보다. 설마. 아이고. jak 싫어. 여.. 아이고. 여ados.. ince. 목이 남아報導 상 Nobel에 빠지게 돼.